오늘은 불도 안쓰고 전자레인지로 10분만에 만드는 치킨을 한번 해볼께요 천연륨 1스푼 세척 밀가루 2스푼 물을 조금 넣어줘야돼 낭무가 없으면 주물러서 깨끗이 국물을 끓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끓겨요 국물을 빠지고 봐 국수 문으로 밀가루 물을 끓여줍니다 국물을 끓여줍니다 밀가루 물이 안 나올 때까지 씻어주세요 밀가루가 안 나올 때까지 씻어주세요 깨끗해 네 눈에도 보이지 깨끗한 게 엄마 살 같네 배고프고 왔네 소스부터 만들게요 진간장 3스푼 콧소스 1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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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 없으신 분은 설탕으로 하셔도 돼요 올리고당으로 하셔도 되고 후춧가루 약간 1스푼 포크로 찔러줄게요 그래야 잘 익어요 이렇게 하니까 좋네 소스에다가 30분 동안 썰어놓을게요 소스에다가 30분 동안 썰어놓을게요 소스에다가 30분 동안 썰어놓을게요 간장도 썰어놓을게요 요리에 꼭 찔러줘야지 간장도 쏙쏙 잘 배요 마늘 반스푼 넣었어요 30분 되면 이렇게 빵가루 묻혀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나뭇꽂이 6개 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9분 돌리면 탈수도 있으니까 6분 돌리고 또 3분 돌리고 그럴게요 엄마 식용유 아 맞다 이렇게 하면 더 맛있겠네 기름이 튀긴 것처럼 되잖아 기름이 튀긴 것처럼 되잖아 됐어요 그만 그만 자 이제는 땡 밑에 다 흘렀다 어떡하야돼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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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더 돌릴까요? 응 자 5분 더 돌릴게요 자 5분 더 돌리세요 5분 고춧가루 아유 잘 익었어요 엄마 너무 맛있어 깜짝 놀랐어 이게 몇일이야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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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하고 맛있네 기름도 진짜 얼마 안 들고 간장 치킨 맛이라 간장으로 했잖아 간장 간장 amp장 안녕 음! 너무 맛있어! 음! 너무 맛있어!